지금까지 제가 까르마 법칙을 조금 원리적인 설명, 학술적인 설명 그런 걸 좀 많이 했는데 이번부터는 부록이라고 그럴까요? 긴 에필로그 같은 건데 긴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 한국어의 일상적인 표현에 나타나는 오해 같은 거, 잘못된 거예요. 까르마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고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현인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니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일할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하고 관계는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일례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마흔이 됐어요. 마흔 살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부록의 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50세가 되면 내가 이제 벌써 지천명의 나이야. 이런 얘기들. 부록이라는 건 미혹되지 않는 거. 지천명은 천명을 아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공자가 한 얘기예요, 공자가. 공자가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입지, 뜻을 세웠죠. 그다음에 40세가 가서 부록, 50세가 가서 천명을 알죠. 이게 뭔 거 아니? 공부를 15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나 시작을 해서 30이 되니까 내 뜻은 이거야 하고 뜻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더 왔더니 이제 나는 부록. 파플렉스 안 해. 우왕좌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10년 가면 내 천명을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게 뭡니까? 공자의 천명이 뭐예요? 각 나라에 찾아다니면서 가서 왕, 군주를 설득을 해서 제발 백성들 위한 정치를 해라. 그거를, 그게 천명을 안 거예요. 50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54살인가 이제 천화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년인가를 갖다가 저기 뭐, 집 이런 개처럼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논에 보면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 알아, 그게 천명이지. 우리가 무슨 천명을, 우리한테 무슨 천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15살의 학문을 하고 30세의 뜻을 세우고 이런 단계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의 부록이 된다? 40의 흔들림이 없다? 이건 언감생신.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 부록의 경지에는 가지도 못하고 색을 맞춘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공자로 치면 15살 그 정도 되겠네요. 왜? 학문의 뜻을 뒀으니까 어떻다. 이번 생에 학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뭐, 입지, 부록, 지천명, 이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모르고서 막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명이 쭉 가면은 앞 강의에서 간간히 언급했던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넓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엽길 강의로는 계속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표현. 저는 이 방송의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한 건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자주 마주치는 문구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그 짐, 그 무거웠던 짐들을 덜고 초연해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표현을 많이 되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나 이 문구를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나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질문 같아요. 제가 이럴 때 항상 드는 예가 있었죠. 한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던 제가 어릴 때는 이명철 회장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는 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제일 부자 있었어요. 대명이 부자 그러면 무조건 이명철. 60년 되는 말이죠. 그랬었다고요. 그 양반, 저 양반 집이 장충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신당동에 살았고. 그래서 거기 장충동 공원을 가려면 거기 앞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럼 집이 어떻게 크고 좋은지 이야, 저런 집에서 나는 살 수 있을까. 못 살래, 저는 그런 집에서. 어쨌든 이명철 회장이 이 문구를 좋아해서 생전에 북구시로 많이 썼대요. 공수로에 공수로라고. 그런 얘기가 아직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구보다도 돈이 많이 있었을 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재미있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우리 이명철 회장은 남들이 제가 들은 거니까 확실치 않아요. 도대체 돈을 왜 못 버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니? 제가 살을 타고 시내를 쭉 다녀오면 다 보이는데 저는 이 가게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저 가게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겠죠, 그쪽은. 저는 지지 않고 야, 나는 어떤 주제를 보든지 다 논문 주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 아무나 꺼라, 가져와라. 내 논문 지도 만들 수 있다. 저희 직업이 교수고 논문 쓰는 거였으니까 저도 그렇게 대권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것은 누구보다도 많이 탐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돈을 아무나 법니까? 그런 삶을 반성하면서 생에 대한 애착을 놓으려고 이런 공수레 공수거 이 문구를 좋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질문인데요. 그걸 24가지로 정리해서 만듭니다. 질문들을 보면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종교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주로는 기독교 쪽의 얘기만 해요. 불교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은 자신의 존재를 왜 똑똑히 드러내지 않나. 재미있죠. 질문이 재미있어요. 이병철 씨가 아주 머리 좋은 분이에요. 질문한 거면 금방 알거든요. 우리 교수들은 질문한 거면 저 친구가 얼마나 머리 좋은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질문은 아주 좁아요. 그 다음에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 이것도 멋있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주었나.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신학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주제입니다. 당장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신은 지선, 지극한 선이라고 했잖아요. Ultimate Goodness라고 했는데 세상은 이 모양이냐 이거야. 하느님이 창조했다는데 뭐 이따구로 창조랬냐 이거야.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러죠. 자유주의 준 건 신이 아니냐 말이야. 사실 그 논절은 맞아요. 여기 일어난 모든 건 신이 책임져야 돼. 신이 만들어놨다면.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죠. 또 이병철 회장 질문 다시 돌아가면 비슷한 거예요. 신은 왜 히틀러 같은 악인을 만들었나. 히틀러가 자유주의로 그렇다고 한다지만 결국은 모든 건 신의 책임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과 지옥 등에 간다는데 이걸 어찌 믿을 수 있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또 심오한 질문들. 마지막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다는데 부자는 과연 악인인가. 자기는 부자 중에 부자 아닙니까. 나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악인이냐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한 얘기로 전해지거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상하지 않아요. 비유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왜 들어갑니까. 뭐 이왕이면 코끼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거로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설이 있어요.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되는 거예요. 밧줄. 그런데 왜 낙타로 바뀌었냐. 그 밧줄을 하는 그게 아라먼지 그 당시에 거기서 쓰던 말. 이스라엘에서 쓰던 말에서 낙타와 밧줄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대요 이게. 이제 철자가. 그래서 혼동됐을 것이다. 밧줄이 되면 맞죠. 밧줄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 맞는 얘기인데 참 낙타가 늦어져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런데 부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얘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강진산 경우도 강진산. 저는 이 사람도 종교적인 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과 지금 한국에 있는 강진산계의 종단과는 저는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강진산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부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가가 되겠다고. 그럼 제자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선생님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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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이랬는데 강진산이 부자만 오면 그냥 딴 소리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대화를 그 부자들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부자가 왔다가 뭐야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아니 선생님 말이야 그거 무슨 소리 하셨냐고 그냥 갖지 않냐고 그랬더니 강진산 얘기가 저 부자를 갖다가 내 제자를 받아들이려면 저 친구의 한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그 한을 맺힌 거 이런 것들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하게 내 제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래서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강진산 사상은 그거는 해원 사상. 원. 원을 푸는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 무속하고 똑같아요. 멋있죠. 부자들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한 기운을 자기가 다 없애야지 같이 가지 그거 있으면 자기가 같이 못 간다. 그런 얘기. 저도 부자 이걸 낮부터 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떻든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1987년에 당시 정의체 신부라고 사퇴해서 굉장히 높은 신부예요. 정몬신현이라고 하든가 굉장히 높은 신부입니다. 그런 그 신부한테 보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냥 이병찬 회장이 타개한 바람에 불발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2012년에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대신 답을 해서 책을 낸 게 잊혀진 질문 이렇게 답을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재현놈 봤습니다. 잘 썼어요. 그런데 왜 이병찬 회장이 기독교, 캐톨릭 기독교적인데 관심을 갖고 질문했을까요? 그인은 제가 알기로는 다 불교적이 다 갖고 온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가니 문화재 많이 샀잖아요. 문화재들이 다 불교 게 많지 않아요? 그럴 텐데 이렇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죽음 앞에 서서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단계다. 바로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자기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딱 한 달 전까지도 그렇게 정신이 성성해서 저렇게 훌륭한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할 때 제가 많이 소개했던 퀘베라 로스 호스피스 했던 그분도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죽음 마지막 성장의 기회. 이건 우리가 임종이 바로 목전에 이뤘을 때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지 나는 내 삶을 잘 살았는지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좋은 아내였는지 아들이었는지 엄마였는지 등등 이런 질문을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마지막까지 돈 얘기하다가 집값 걱정하고 땅하고 부동산하고 주식 등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관심 갖고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말기 질환의 선고를 받으면 그거는 6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때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독한 항암치료제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투석도 해야죠. 무슨 인생에 무슨 중요한 질문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 봐야 치료 안 받을 때보다 불과 2, 3개월 더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인데 70 넘어 70대 중반 넘어 특히 80대 넘어가면 절대 이런 치료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통만 잡고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지금 말씀했던 그런 중요한 질문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 진지하게 간다면 이거 6개월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30년 헛사는 것보다 6개월 빡세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젊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소태산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 40년대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40세밖에 안 됐었어요. 한국사람은 평균 연령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려면 젊어서부터 계속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40주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따지면 한 번 50 정도 50대 중반 이렇게 되면 돈 먹어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좀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 마지막에 갔을 때 임종이 6개월 3개월 왔을 때 다시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팍팍 돈만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러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아 이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안 그럴게 안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업 선업을 많이 쌓아온 분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로 공수래 공수고 이런 태도는 좋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겠다는 아주 좋은 태도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거 그거 알아야 되겠다. 당연하죠.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와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으니까 아니 가져가고 싶어도 뭐 그럴 수가 없죠. 10원짜리 동전 하나 또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뭐 그 땅 부자도 땅 한 평 뭐 또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진 사람도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가요. 또 이와 비슷한 대중과회가 있죠.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 이게 1992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당시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김국환 씨는 이 노래를 이제 이 노래로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본인이 얘기해요. 깨고 깨고 잠에서 깨고 봤더니 스타가 됐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 사람 목소리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7년에 데뷔를 했는데 꽃순이를 아시나요라는 노래 근데 뭐 이 노래는 많은 많지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 노래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은하철도 999 이 만화 영화 주제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랐죠. 누가 은하철도 999 보면서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탁 쳐다봤다가 가수 김국환 쓴 거 누가 보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여기도 또 까르마가 작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귀신 같은 작가 있잖아요. 극작가 김수현 씨야. 그 장바는 참 대단한 작가죠.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들었어요. 타타타 나는 내가 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뭐 나는 내가 그 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정말 재미난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서는 아 그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 김수현 씨가 그 당시에 자기가 썼던 그 드라마 사랑은 뭐길래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랑은 뭐길래가 이게 이게 또 재미난 그 또 알아야 될 드라마인데 이건 뭔가 아니 이 드라마가 한류의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이게 중국의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중국에서 1억 몇 천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영화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워낙 그냥 깡깡 틈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순재 씨가 아주 고지식한 가부장으로 나와요. 근데 김혜자 씨가 이제 부인으로 나오는데 꼼짝 못해요. 그냥 네? 그 얘기는 뭔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부장 이 남자들이 집에서 권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년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순재 씨 같은 이순재 씨가 야동 순자 저기 순재로 바뀌죠.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20년 뒤에는 야동 보는 할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바뀐 건데 어쨌든 이런 남자들이 막 집안에서 대접받는 그런 드라마로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끼리 좋은 거예요. 자기들도 청나라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일부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요리하고 애도 남자들이 보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사랑의 모길라가 나와가지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드라마를 보면 김혜자 씨가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사랑 뭐예요. 타타타라는 노래가 타타타는요. 이게 불교용어인 거 아시죠? 열애 에드서치 열애장 불순영을 얘기할 때 타타가타 타타가르타 가르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타타 에드서치 그러함 거기서 나온 거예요. 타타 타타타라는 게 근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한 번 딱 노래가 나오면 그게 이제 끝나고 끝나고 게임 끝 셋 바로 뜹니다. 바로 떠요 그냥. 모든 대중가요 가수들이 질퍼라는 게 그거예요. 유명 드라마에서 내 노래 한 번 틀어줬으면 저도 사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드라마나 혹은 어떤 유명 가수가 제 책 한 번 들고 나왔으면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어쨌든 거기서 그 노래가 나오면서 김구가 이 가수는 최고 인기 가수가 됐죠. 그래서 자다가 깨봤더니 인기 가수가 됐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까르마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왜 몇 사람만 그런 기가 막힌 찬스는 잡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가 아주 드문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래요. 방송 얘기를 이제 예능 플러스 들어보니까 김구가 가수씨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주 인사성에 바르고 굉장히 선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피디들도 저 친구 한 번 좀 한 번 키워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까르마 입장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선인 좋은 인연을 인연을 많이 쌓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터죠. 절대로 그렇게 엄청난 일은 우연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꾸준히 선인을 쌓아야 된다. 꾸준히 가사가 지금 상황이 나네요. 이런 가사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탄벌은 건졌 잔소 그렇게 중간에 가사가 나거든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공수래죠. 그런데 뒤가 이상해요. 웬 수지를 맞았대요. 웬 수지인가 이랬더니 오탄벌을 건졌대네. 뭔 소리야 이게. 추정을 해봤던가 혹시 수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에 관해서 입놀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의가 수지 맞는 거다? 이런 거니 수의라는 거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옷이고 마지막에 딱 2박 3일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그랬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수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옷은 입혀야겠죠. 수의 그런 거 말고 거기다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미리 미리 이분이 고인이 될 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옷 가운데에서 가능한 대로 무명 커튼 화학섬유 말고 그런 옷 가운데에서 큰 거를 준비해서 입혀드려라 말이죠. 그래야 본인도 고인의 영혼이 옆에 있다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옷 있다가 죽어서는 죄수복이에요. 산배로 만들어서 이상한 입혀서 말이죠. 아셨죠? 수의 아닙니다.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태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틀밖에 아니에요. 이틀 그냥. 이틀이나 일방일이네. 입관할 때 하고선 그 다음에 화장장 가면 끝이죠. 어쨌든 이 노래로 돌아오면 마지막에 그거라도 하나 입고 가니까 수지 많은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좀 유행과 가사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생각하고 가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이 되고 카르마 법칙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다 분 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는 그 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 도대체 언제 생긴지 몰라요. 생긴 이래로 경험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번 생에 발현되는 카르마만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카르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무의식은 무한 거진 무한정 로 저장되어 로 저장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번 생에 겪을 카르마만 그걸 정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나는 이 업을 해결하겠다. 이 카르마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 필요한 배경을 세팅,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기죠. 나는 어떤 가족에서 태어날고 어떤 사건을 겪을지 또 직업은 어떤 것을 택할지 결혼은 어떻게 할지 등등 이 같은 모든 사회적 사건들을 사건들을 미리 정하고 온다 이런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큰 사건들은 모두 계획되고 자기가 정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보면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되어 기획되어서 온 거다. 그러나 소소한 거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을 먹었지 짬뽕을 먹었지 그거는 그런 거는 정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정한 거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연히 몸은 알몸으로 오지만 영혼에는 엄청난 양의 카르마가 실려서 태어난다는 것 따라서 카르마적 관점에서 보면 탄생이라는 것은 카르마의 복합적 군단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 무의식 우리 영혼의 우리 의식에 이런 카르마가 다 저장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당 같은 점술가들이 점으로 알아 점을 쳐주잖아요. 미래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그게 무당이 금약힌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거에 불구한 거예요. 누가 읽어요? 무당이 읽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모시는 신령이라고 말하는 몸주 라고 있거든요. 모든 무당들한테는 한 명 이상의 몸주가 있습니다. 그 몸주 신령들이 뭐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무당의 만신에 돌아가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친척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신령으로 모시는 문화적 원형으로서 신령 산신령 산신령 같은 거 산신령은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한국에만 우리 절에 가면 산신령이 있잖아요. 산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삼성과 가면 산신도 있고 칠성도 있고 독성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죠? 산신에는 반드시 옆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가 메신지예요. 산신이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인간계와 산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물 왜 그런가니 한국에는 시베리아산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대학교 다닐 때 사냥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옛날에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 얘기인데 정말 영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사냥꾼하고 요식 싸움을 하는 이런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산신의 메신지 역할 비서 역할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산신 같은 그런 문화적 원형으로서 이런 거 이런 게 무당들이 모시고 최영 제가 무당들이 많이 많은데 최영 장군 모신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사람도 최영 장군 모시고 너도 모시고 진짜 최영은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 원형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당들은 저거 아니에요. 특히 원한 맺힌 걸 중시해서 그걸 풀어야 된다. 그런데 최영은 이성계 일당들한테 죽임당했기 때문에 원한 맺히고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을 크게 모시는 거거든요. 홍경래 백마 장군이야 홍경래 아니 홍경래 임경업 장군인가요? 헷갈리는데 그런 장군들도 민중들한테 들림을 받고 무당들에 들어가서 무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서 문화적 원형이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령들이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무당들이 방으로 흔들면서 신령한테 이런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신령이란 존재들이 이 사람의 무의식을 읽는 거예요. 무당한테 몇 단어만 줘요. 몇 단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딱 신령이 살아서 잘잘잘잘.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당한테도 들었고 미국 어떤 영묘의 얘기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딱 두세 단어를 줘도는가 아니면 또 영상을 보여주든가 그럼 그때부터 무당이 그거 가지고 계속 찔러가지고 정보를 더 캐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당이 더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정보를 캐내가지고 맞추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큰 무당일수록 큰 무당일수록 더 많은 더 큰 무당이란 뭐다? 뒤에서 모시고 있는 신령이라는 게 더 큰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여기도 거기는 아니라 똑같아요. 여기도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도 나쁜 영들이 많고 여기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도 좋은 영이 있고 여기도 인격이 웅호한 사람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또 큰 영혼이 되는 거예요. 큰 무당일수록 그 모시는 거래하는 거래가 짐상한데 그 신령이 큰 신령들이야. 그런 신령들은 자재를 한 신령들보다는 훨씬 더 잘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유명한 영매가 있어요. 존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영을 부르거든요. 그럼 여왕이 오는데 가까워서 금방 대면하는 게 아니고 영들의 에너지 파장은 굉장히 진동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우린 여기 물질기기기 때문에 느리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만나요. 못 만나. 못 내려와요. 물질기기기 너무 느려. 여기 느려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면 저 영혼 자기의 파장을 줄여가지고 조금 내려오고 영매들은 자기 에너지 파장을 높여서 가까이 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에너지 진동을 빠르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데 무당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능력자들이죠. 영매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만나면 직접 만나면 멀리서 보인대요. 그래서 멀리서 시회자는 옛날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들려. 말해봐. 이런 거 그래서 단어 몇 개 준대요. 그리고 영상 몇 개 자동차 두 개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영매는 무당이 그거하고 유추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무당의 영매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어떤 때는 칠칠 숫자만씩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당의 영매는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무당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머리 좋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 할 수 없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결을 했는데 틀렸잖아요. 바로 거기서 태도 돌변해야 되거든. 버르셱하고 이게 임기용변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게 무당들 보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당들을 점칠 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영계 영혼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거기는 시공이 시공과 공간이 여기와 달라고 훨씬 미약한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3차원 세계에서는 미래가 안 보여요. 4차원에서는 미래까지 같이 동등하게 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무당들 제가 보면 가차원 미래만 가까운 미래만 맞추지 저 먼 미래는 못 맞춰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저 가까운 미래는 저도 맞추겠어요. 꿈을 분석하면 알거든요. 자 어떻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같은 표현은 서양에도 있다. 서양 철학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백지 타블라 라사 그저 가수 타블로가 아니고 타블라 라사 이게 저 라틴어입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석판 혹은 서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출생한다. 이건 벌써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계속 이런 얘기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걸 아기의 상태인데 그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제아가 제아가 뭐라 하러 그냥 빨간의 빨간 빨간 자리 노자 도속경을 보면 적자라고 적자 빨간 적자 왜 적자가 나온 거니 그게 가장 자연상태 가깝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라고 봤어요. 노자는 적자 그래서 적자 아기들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쉰다 이런 거예요. 왜? 무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멋있죠. 말로는 멋있는데 적자가 자연상태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빨간의 보면 쟤가 뭐가 있겠느냐 싶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저한테는 백지상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다. 카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단견 단견 아시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견 단견 그랬던 견해 아시잖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많은 전생에서 비롯된 일정한 성향이나 성질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어른과 비슷하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도 유전은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갖고 태어난 것이 많겠다. 그래서 유전 8 후대 취득한 게 2 7대 3 이렇게 보는데 저는 더 많이 봅니다. 더 더 많이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른 카라마를 갖고 있다니까요. 쌍둥이들이 뭐 그러잖아요. 쌍둥이들이 이제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집안에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아프면 이 친구도 같이 같은 데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 성 이름도 비슷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카라마는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샤암쌍둥이 있잖아요. 머리가 붙은 한 몸은 하나고 머리가 붙은 샤암쌍둥이도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나 몸은 같은데 머리가 두 개라면 한 친구는 외향적이고 다른 한 친구는 내양적이고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같이 않고 태어났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참 놀랍지 않아요. 샤암쌍둥이까지 카라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카라마 쪽 연구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따라서 카라마 쪽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우리가 지니고 살게 되는 성향들을 모두 갖고 태어난다는 게 더 오히려 정진시가 가깝지 않겠는가. 이건 아마 말이죠. 정신분석학 등을 같은 그런 심층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철학이나 이런 심리학 보면 결정론과 자유의지 가지고 격돌하죠. 우리는 결정돼 있다.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심층 심리학 쪽 에서는 결정론이 대세입니다. 이 결정론은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두 살 때까지 다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 뒷거는 그게 반복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또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건 우리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유지가 있고 또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 같은 걸 놓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태어난 뒤에 이제 수많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되고 커가잖아요. 이건 환경은 대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저는 사실은 이 입장입니다. 제가 뭐 까르마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해봐야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게 바꾸는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론자들의 문제는 그게 다 결정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직무 유기이자 짧은 견해겠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일단 어떤 까르마를 갖고 태어난지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까르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 계속 노력해야 돼요. 뭘 할지 몰라요. 그다음에 생은 계속 이어진다. 한 생만 있으면 노력할 필요 없죠. 한 생만 있는데 정말 저 그냥 뭐 인생이 뭐 있어 그냥 놀다가 술이나 마시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까르마 법칙은 우리는 다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작은 노력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살아본 분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 이제 특징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은 25살 이유가 되면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대체로 거기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도 작은 노력은 끊임없이 가야 된다. 공수래 공수고도 지금 공수래만 봤지만 공수고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가는 것도 같은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다. 설명이 더 필요 없겠죠.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물리적인 이 손에 뭘 갖고 가겠어요. 아무리 관에다가 돈을 넣어줘봐야 그걸 갖고 갑니까. 노사또이라고 이전에는 여기 입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그랬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까르마 법칙 관점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까르마를 갖고 세상을 떠난다. 왜? 이번 생에 체험한 거. 그렇죠? 다 아시겠죠? 까르마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눈덩이 구름은 계속 커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까르마의 바다에서 아니면 까르마의 우주에서 헤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혹은 우주는 너무도 넓어서 인간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절코 없다. 지민호케 같이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전전하면 분명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일종의 믿음의 영역 같은 건데 그러나 눈 밝은 이들이 먼저 깨쳐서 알려줬을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일단 믿고 따라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눈 밝아지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고 같이 가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눠endas annen 한글자막 by